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브이로그가 아닌 오프닝 모음집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, 오늘은 뭘 할 예정입니다만 거의 열 개 가까이 찍었어요 오늘은 이달의 소녀 공식 응원봉 MD촬영을 하는 날입니다 1시에 아웃인데 아직 12시 20분 정도밖에 안되서 멤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토 촬영하는거죠? 망토를 입고 망토도 입고 그것도 들어요? 모르겠어 오늘 건 정말 완성할 수 있을까 이따가 또 찍겠습니다 도착해서 짠 촬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니다 다시 다시 짠 촬영장에 다시 짠 촬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는 남양주에 있는 세트장 스튜디오이고요 일단 도착했다고 찍고 싶었어요 저는 첫 번째 순서이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러 가야됩니다 안녕 뭐지? 저게 뭐죠? 제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석구석 보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이달소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스타 보신 것 같아요 진짜? 옆으로 붙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아까 내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진행하면 네 네 네 아니예요예요 아니예요 아니예요 순서가 먼저 나오니까 나이도 어리신데 먼저 나오시면 두 분 주례 아니셨어요? 두 분 다 주례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? 아닌데? 오늘 경험하게 나왔어요 주례? 네 두 분 주례시잖아요 아예 폐 아니예요 근데 이거 어째 편집 안 하고 받아야 돼 그냥 재밌게 볼라면 이거 보관용이 있잖아 걸려보면 좋고 만들기 너도 어쨌든 킥킥으로 잘라서 보내줘서 사라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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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편집을 못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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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주야 여진이 조금만 더 찍을게 미안한데 예주야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불편하게 잠시 기다려서 잠시 기다려서 따란 그렇네 야 웃기다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나 찢어봐 대박 어? 어? 이런 거 이쁘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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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장에는 제 노래가 적격이죠 제 브이로그지만 역시 내 노래가 제일 좋아 아 아 아 예쁘다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귀여운 척을 하는 거야? 저 입 어휴 어휴 이거 지금 올리비아이가 자기 찍고 있다고 저에게 촬영을 맡겼는데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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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체때만 신발 신고 헬주 헬주 퇴근하세요 헬주 어휴 감사해요 고원씨 저는 이제 단체사진만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 제가 좋아하는 프로젼 고원언니가 고은언니가 끝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현진언니 촬영을 들어갈 것 같고 생각보다 촬영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. 아닌가? 과연 이 브이로그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안에는 포토 타이머. 아아악! 와 이거 진짜 나갈 수 있을까? 왜? 당연히 너는 특기만 듣고 편집을 안하잖아. 여러분들도 해도 칭찬할게요. 칭찬해요. 칭찬해요. 이런 건 내보내고 싶지 않아. 뭐야. 칭찬실로. 진짜? 아휴. 잘 갈아입었습니다. 오늘의 촬영은 끝이 났고 시간이 예상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난 것 같아요. 어쨌든 오늘 저번보다 많이 찍었어요. 안 돼. 빨리 자켓도 찍었으면 좋게. 싸요. 내일은 녹음이 있는 날이라 내일도 한 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. 퇴근길에 먹는 토스트. 아침에 먹은 반쪽. 왜 내 것만 찍으려면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어? 너는 카메라를 들어서. 아니면 너가 연습실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가. 무슨 샌드위치를 먹고 있나요? 이렇게. 아지못해. 질문해준다. 내가 게스트였는데 몰래요. 진짜.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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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